소외대전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 및 내빈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.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자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상식 후 편안하게 작품을 관람하시고 상장과 도룩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. 대상, 추유수상, 초대작가상, 특별상, 우...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자를 지켜주시면 됩니다.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자를 지켜주시면 됩니다. 시상식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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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